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윈터 원더랜드 여기에는 TLM1702 여기에서 딱 모든 주파수가 셋업이 안되더라구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수 드디어 잘쓰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툴 강좌 제1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모든 비디오를 다 짜집어서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수백개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몇개만 해서 부족하게나마 인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저의 수백개 영상을 보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의 유행어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2013년도에 제일 처음 만들었던 프로툴스 강좌 1편에 이어서 지난 7년 동안 나름 굉장히 꾸준하게 그래도 쉬지 않고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 수많은 영상들을 좋아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의 구독자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기회로 인해서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또 저의 영상들을 보시고 저의 믹스에 대한 테크닉이나 혹은 믹스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음향에 대한 고민들을 공감을 하시고 저에게 또 작업물들을 맡겨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강좌 초창기에는 이런 영상 편집 기술이나 그런 면들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강좌들의 컨텐츠와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믿고 있는 편인데요 이는 저의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테크닉의 맛만 보여준다거나 믹스에 대한 좀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심어준다거나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믹스에 대한 그리고 음향에 대한 진짜 정보들만을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영상의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강좌를 만듬에 있어서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고 조심해서 영상을 만드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의 채널은 사실 음향이라는 또 믹싱이라는 굉장히 작은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지 순수한 교육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10만 유튜버를 꿈꾼다거나 유튜브로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7년 동안 유튜브를 해왔고 한 거의 9년 동안 블로그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 두 개의 플랫폼에 한 달 수입이 10만원도 안 되고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그런 이미지와 구독자 수를 가지고 하이파이 음향 기기를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슈머 제품들을 리뷰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것이에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음향 엔지니어의 리뷰, 캐나다 음대 교수의 리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된 최초 프로토스 강좌를 만들면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유튜버가 되기 위함도 유튜브로 떼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당시에 저의 모교이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저의 대학에서 영어가 부족해서 프로토스를 제대로 못 배워 학업이 어려운 동료 한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차후에는 한국으로 된 진짜 음향 강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좋은 컨텐츠는 지속해서 만들고 싶지만 그리고 꾸준하게 만들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 때문에 유튜브는 언제나 나중에 일도 밀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최근 1, 2년간 강좌의 질은 올라갔지만 업로드 주기는 굉장히 멀어지기만 했어요 이러한 저의 딜레마와 고민들에 대한 답으로 저는 이제 페이트리온, 패트리온, 장기 후원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페이트리온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여러가지 후원 레벨을 가지고 저한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그 보답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좋은 컨텐츠를 보답해드리는 내용이에요 페이트리온 정기 후원 시스템은 여러분과 저 둘 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기 후원으로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페이트리온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강좌를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저의 무기는 교육 컨텐츠에요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유튜브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정말 고급 정보들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다수를 위한 컨텐츠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에서 깊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는 변들이 있어서 조금 쉽지가 않아요 포인트만 집어서 짧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면 클릭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프리미엄 강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정말 좋은 정보들을 깊게 보여드릴 수 있고 저 자신도 강좌를 만듬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프리미엄 강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후원 레벨을 두어서 스터디 그룹, 1대1 스트리밍 등등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후원자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면 혹은 원하시는 강좌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제가 선별화해 만들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후원자분들과 저가 돈독한 관계를 만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배우고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얻는 것은 당연히 일정한 수입의 보장으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기 후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저 또한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자극을 받고 또 저도 일상생활에서 어느 시간을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서 강좌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처음 인터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그동안 라이브 스트리밍부터 실시간 작곡, 브이로그 등등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시스템은 나름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들처럼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을 했고 이 페이트론 시스템이 저의 이런 모든 고민들과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후원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페이트론 후원 시스템은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부터 지금 당장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지금 유튜브 영상 내에 아랫편의 주소 그리고 더보기에 주소를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페트론에 가입하는 시스템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이메일 혹은 페이스북 혹은 구글 등의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애플페이 혹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혹은 페이팔을 통해서 쉽게 원하시는 후원 레벨을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입을 함과 즉시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페트리온 전용 프리미엄 영상들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첫 업로드한 페트론 영상의 티저를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컴프레서의 어택과 릴리스를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에요 앞으로 제가 만들 프리미엄 영상들이 얼마나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지 약간 슬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초반에 나오는 그 엄청난 트랜지언트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늦추면은 이 킥드럼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킥드럼의 트랜지언트를 살려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리에 잘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알고 들으면은 이 알고리즘들이 차이가 다 들려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다 페트리온을 시작한다고 제가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 할 생각이니까요 혹시 페트리온 후원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페트리온 사이트에 가셔서 자세한 후원 레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